저희 다 사진 찍어요. 사진 찍으세요. 좋아, 좋아요. 저거 게스트하우스 반응인데? 윤복아. 너 망해. 여기 나름 포토존이네. 저 약간 힙하게 찍고 싶어요. 어떡해, 어떡해. 힙합 느낌으로. 힙합 느낌으로? 네. 지금 모자 쓰고 있으니까. 그래서 약간, 약간, 약간 이렇게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재미있는 거 좀 튀는데 괜찮은 거야? 어떻게 힙합 어떻게? 이렇게 해야 되나? 네네네네. 자,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저 장원 가지고 가도 돼요? 그럼. 감사합니다. 저 비 오는 날에 진짜 신을 거예요. 와, 진짜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. 감사해요. 조심하세요. 너무 맛있었어요, 밥도. 맞아요. 너 더 쉴 거 없지? 네. 감사합니다. 알아서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얘들아 건강하고. 하여튼. 알았어. 연락하고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하여튼 Queer's Uhm THE intro. 헤이이이이이이이이. 하여튼 Nag